서울 마포에서 속옷 장사를 하는 50대 여성. 어느 날 지인에게 60대 여성을 소개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이미 동네에서 소문난 유명 인사였는데요. 만날 때마다 재력을 과시하며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는데요. 단신반이 돈을 투자해보니 꼬박꼬박 은행의 수십 배가 넘는 이자를 주는 모습에 빌려준의 돈은 액수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 어느 날부터인가 연락이 두절되고 잠적까지 했다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제보 사건입니다. 제보자는 가해자인 60대 여성에 대해서 희대의 사기꾼이라면서 죗값을 꼭 치르게 하고 싶다. 하셨습니다. 시작해보죠. 네, 일단 피해자는 50대입니다. 서울 마포에서 속옷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인이 어느 날 60대 여성 한 명을 소개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부자다, 아주 부자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2021년도부터 친분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소개받은 게 저 60대 여성이었는데요. 이 60대 여성은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 대해서 아난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수백억 자산 가고 소일거리 삼아서 취미 삼아서 고깃집을 하고 있는 거다. 이 고깃집을 지인들 만나려고 사랑방처럼 이렇게 갖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만날 때마다 재력을 과시하기도 했고요. 내가 15년 전부터 사람들 돈을 벌게 해줬는데 내 도움 받아서 부자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친하게 지내던 60대 여성이 피해자에게도 한 사업에 투자를 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수익이 크게 난다고 하면서 투자한 기간 동안에 월이자를 2%가량 지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2년여간 총 45차례에 걸쳐서 30억 원대 돈을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 기간 동안 2%대 월이자를 꼬박꼬박 지급해줬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일종의 폰지사기인 거예요. 실제로 이 여성 때문에 부자가 된 사람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위권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신뢰들을 쌓는 것이고 믿음을 주는 건데 이걸 일종의 병풍 효과라고도 하는데 거기쯤에서 부자가 됐다는 여성을 만났는데 그 여성이 뭐라고 했냐면 16년 전에 이 언니를 만났는데 당시 자기는 2천만 원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언니가 도와줘서 70억 대의 부자가 됐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수차례 자랑하면서 돈을 쓸 데가 없다고 하면서 외제차를 차고 다니고 또 해외여행 다니는 거 다 언니 덕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기 범인 그 여성이 말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신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믿었는 건데 진짜 이 여자를 부자로 만들었었구나. 실물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 언니의 말을 믿었던 것이죠. 들으신 것처럼 저렇게 성공 모델을 딱 앞세워서 사기를 친 겁니다. 이 사건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가 20여 명. 피해 규모 놀라지 마세요. 250억 원에 이릅니다. 지금 이 서울 마포구가요. 이 사기꾼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피해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동생만 알고 있어? 이게 무슨 얘기인지 피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어떻게 20년 동안 피해자들 돈으로 그렇게 호화판으로 살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안 들킬 수 있었는지 근데 너만 해줄게 너만 해줄게 너만 부자 만들어줄게 하나도 말하지마 그 20명을 다 핸드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얼굴 보면서도 나만 특혜 받는 사람이었어. 나만 부자 되는 거야. 그렇게 하고 20명에 하나같이 체력 일렬로 20명을 세우고 저만 바라보게 하면서 옆에도 뒤도 못 돌아보게 저희를 핸드링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2년 만에 제가 피시 6억이에요. 정말 엄청난 수법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자연 기자한테 야 이 기자 너 내가 부자 만들어줄게. 옆에 박지훈한테 얘기하지마. 알았지? 그럼 나만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그럼 그 비법을 공유 안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공 모델을 세우는 것도 그렇고 한 명 한 명만 관리를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사실 심리전에도 굉장히 좀 능했던 사람 같아요. 인커태스 얘기하신 것처럼 너만 동생만 이 기법을 썼는데요. 이러는 거죠. 너무너무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여러 명 세울 수는 없으니까 동생만 내가 알려줄게. 너만 알려줄게 라고 얘기하고요. 또 이 사기꾼을 소개해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피해자한테. 그러면 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불알을 조성해서 누구누구가 네 욕 그렇게 하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개개인으로 찢어놓습니다. 그리고 다 개개인으로 찢어놓은 다음에 내가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라고 얘기해서 입당속을 시켰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도 원금도 내가 몇 배로 불려줄게. 그리고 이자도 챙겨줄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은 이제 혹하죠. 주변에 여자 때문에 부자가 된 사람도 있고. 그리고 특별한 거는 또 이 여자가 장적하게 육경한 전부터는 그 전에는 월 이자를 2에 2%에서 4% 정도 준다고 했다가 갑자기 월 7%에서 8%를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너무 세니까 안 그래도 믿고 있었는데 이만큼 이자를 주니까 정말 돈을 모아다가 맡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름도 가짜였다. 네 피해자들은 이 여성이 강모 씨라고 알고 있었는데 진짜 이름 알고 보니까 안 모 씨였습니다. 그런데 이 60대 여성이 쓰고 있었던 가짜 이름이요. 본인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딸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이 딸이 명의 도용을 당한 게 아니라 공범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60대 여성이 피해 금액 250억 원을 송금을 받았는데요. 그 송금한 계좌가 딸의 계좌였다는 겁니다. 딸이 이 계좌를 관리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월 2% 이자 보내는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딸이 피해자랑 통화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피해자들이 너의 어머니 믿고 돈 빌려줘도 되냐라고 말했더니 이 딸은 저희 어머니 믿으셔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또 이 60대 여성이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어떤 건물에 데려가서 밥을 샀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딸이 이 건물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다면서 딸을 불러내서 소개시키기도 했다는 겁니다. 또 피해자들이랑 만날 때마다 웬 누군가랑 아 사장님 돈 더 필요하시다고요 라고 하면서 마치 거물인 척하면서 통화를 하기도 했는데 이 피해자들은 그 통화를 한 상대방이 딸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들은 이 모녀를 현재 고소한 상태입니다. 자 가해자는 지금 잠적한 상태고요. 피해자들은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그 딸 집에 가서 잠복을 했습니다. 만났어요. 기막힌 상황을 겪었습니다. 피해자분 얘기 계속 들어보시죠. 집으로 이 사무장이 왔죠. OO 하려고. 그리고 그 사무장이라는 사람은 큰 비닐이 그 비닐이를 양쪽 어깨에 딱 메고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저거 돈이다 그랬죠. 당신들 수덕 당신 가지마 이렇게 하고 막아놨어요.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한테 확인하게 하려고. 저거 돈이다. 저거 돈인지 확인해주라. 그러니까 경찰이 딱 수덕해버리는 거예요. 아니다. 못한다. 이 사람이 사기질을 짓는지 아닌 지금 어떤 조사를 받지 않았지 않냐. 우리가 뭘 후회했는지 알아요. 경찰 부르지 말았어야 돼. 아 네. 경찰 부르지 말았어야 돼. 그냥 우리가 이어 뜯어서 확인했어야 돼. 어머니. 박병원장님. 근데 지금 좀 안타까워 보입니다. 피해자들. 그 큰 돈들을 지금 잃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사무장하고 딸 보고 봉투에 돈이 들었을 것 같아서 뭔가 좀 했었어야 되는데 경찰이 저 봉투를 아니면 그 봉지를 열 수 있으려면 영장이 있어야 돼요. 영장 없이는 했을 때는 불법이 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자력구제를 우리가 우리 법에서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피해자들이 저 봉투를 열었다면 또 다른 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뭐 다행스럽게 돈이 있으면 또 다행이 있으면 돈이 없다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고 결국은 그 앞에서 결국 조사는 아직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기인지 아닌지는 모른다 아직까지는 경찰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피해 의자 사기 혐의 피해 의자 변호인과 접촉을 했잖아요. 팀장이요. 그렇습니다. 변호인과 접촉을 했는데 물어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변호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피해자들이 딸을 못 살게 굴기 때문에 집주소를 옮기려고 거처를 옮기려고 그 비누리에 들었던 거는 다른 돈이 아니고 그 안에는 옷가지가 들었다 그렇게 변말을 하고 있는데 당시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사실 옷가지가 들었는지 돈이 들었는지는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변호사한테 뭐가 됐든 피해는 있잖아요. 지금 변호인의 이야기에 따르면 피해 규모가 250억 규모인데 아마 사기가 아니고 정상적인 거래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뭔가 펑크가 있었다. 사체를 하던 피해의자가 거래 과정에서 실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또 변호인 이야기에 따르면 이 문재인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서 효율증이 좀 있어서 의사소통 안 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사실 조입할 사건들만 많이 알 겁니다. 패턴이 똑같습니다. 폰지식입니다. 문자만 줘요. 좀 약간 나이 많은 분들한테 문자 줘서 오늘 1억이 입금됐습니다. 대출 이자는 얼마가 입금될 겁니다. 문자만 보는데 사실은 현금은 없는 거거든요. 돈은 없고 똑같은 방식이에요. 십몇억 입건되고 이자가 나갈 겁니다. 말만 하지 실제로. 여기서는 일부 처음에는 주다가 나중에 빵 터진 거거든요. 아마 이 신뢰를 부여한 다음에 사기로 간 상황이 아닌가. 조사는 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진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은 피해자예요. 소장님. 그렇죠. 이분들은 정말로 그럴만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막 여러분들이 얘기하신 거예요. 신랑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평생 모은 돈을 내가 다 거기다가 악착같이 멀어놓은 돈을 거기다가 다 넣었는데 그 16억 다 날리고 지금 빚만 6억이 남았다. 애들이 어려서 이거 갚을 길도 없다라고 얘기하시고요. 또 어떤 피해자는 식당을 운영하시다가 보조금을 빼서 여기다가 냈습니다. 또 카드 대출을 받으신 분들도 있고요.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생활고로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정말 삶을 노시려고 극단적 선택을 하신 피해자도 있습니다. 수천만 원, 수십억 원에 맡긴 피해자들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 가해자가 이 사기꾼이 도대체 저 어디서 돈이 있어서 변호인도 저렇게 선임했냐라는 것에 이 피해자들은 저 변호사를 산 돈도 우리의 피해금이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 경찰이 이도 다 조사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말씀 드렸지만 서울 마포구가 지금 이 한 사람 때문에 발칵 뒤집어졌답니다.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방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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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